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벌 1 스트라이크. 3구.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이 타구. 트와이스 레이로 탐정. 바까로. 배치에 닿지 않고 탁화 나오더라도. 때렸어요. 타구 높게 솟구칩니다. 이 타구는 어디로? 담장뒤로 갑니다. 깊은 타구입니다. 어글러글 빠져나갔어요. 일단은 생각들을 많이 가져있기 때문에 허규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좀 앞에 나와서 미리 끌어서 된다고. 네 맞습니다. 수고한 타구. 차아익수 뒤로. 뒤로 탐정. 넘어갑니다. 김하성의 타구는 왼쪽 어디까지 담장을 넘어갑니다. 김하성의 타구는 왼쪽의 타구는 왼쪽의 타구입니다. 3벌 1스트라이크. 2벌 1말로. 김하성 4번 타지. 때렸습니다. 중견수 초기입니다. 중견수 옆에 빠져나가는 척실카. 초구는 볼이었고요. 2구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노준혁의 타구. 다시 한번 빠져나가나요? 2로 바꿔 1로 1로 아웃시오. 노준혁의 타구. 다시 한번 빠져나가나요? 4구 잡아당깁니다. 좌측의 깨끗한 한 타구. 30분 정도는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구부터 퍼올린 타구입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지금 스코어가.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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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습니다. 1-2 pitch on the way. swung on and hammered. deep to left field. moving back. Kondo at the wall. 2-0 Korea in the first. 2-0 Korea in the fir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